예 수업 시작하십니다 예 그 오늘은 만 세번째 쾌개입니다 하경은 25번째가 아니고 그 괴사하고 단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이 쾌개는 택천입니다 택천 우애가 연못이고 아래는 하늘이고 우애는 택개고 아래는 금개고 그러니까 태택은 깃발자고 열이고 깃밤이고 아래는 건장한 거고 우애는 소녀고 아래는 아버지죠 그러니까 소녀와 아버지를 말하면 아버지 우애 어렸을 때 목우애 무등 태운다 그러나 그러니까 막내딸이 아버지 목에 무등 태워가지고 마작다리 막 좋아서 깍깍 우는 그런 형상이죠 아버지 우애 막내딸이 올라가서 무등 타고 막 깍깍 우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또 그름을 그렸는데 연못 속에 하늘이 빠져 있는 거죠 연못 속에 이게 개인으로 말하면 사람의 마음 속에 하늘이 깨어난 거죠 자기 마음 속에 하늘이 깨어난 거죠 연못 속에 하늘이 빠진 거니까 그러니까 그 금개에서 해외개가 새로 세상이 풀리니까 풀리는 세상에는 각자 자기 욕심 부질이 없는 망상들을 드러내면은 그 드러내는 가운데 진리가 터득돼서 세상을 도와주는 거죠 보태주는 거죠 보태진 거 개인도 세상이 보태주고 국가도 세상이 보태주는 거 도와주는 게 바로 입개죠 도와주는 입개를 하다 보니까 도와주는데 보태주고 도와주는 삶을 사는데 개인이나 국가 끊임없이 민중들을 백성들의 복지의 정 도와주다 보니까 그 삶 속에서 마치 연못에 하늘이 빠져 있듯이 모든 혜택 속에는 이 하늘의 기운 진리의 기운이 스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활동하기나 안 그러면 백성들을 위해서 복지 정책하는 그 자체는 그 행위 자체는 뭐냐면 하늘의 기운이 밖으로 실천되는 거죠 속은 내니까 내꺼가 내꺼니까 그게 바로 택천인 택천 하늘이 연못에 빠져 가지고 그 하늘이 빠진 연못에 물이 바깥에 흘러나는 거예요 이 바깥도 흘러나와 가지고 이 시에서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건장한 하늘 기운이 건장한 하늘 기운이 실천되니까 그 실천되는 것이 기뻐하는 그런 사항이 바로 오늘 하는 게 이 택천 기뻐함과 건장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쾌쾌가 갖고 있는 쾌쾌가 이 정할 쾌쾌 정하다 정할 쾌쾌 정할 쾌쾌 확장 정하는 거죠 통하게 할 쾌 터 놓을 쾌 그러니까 뭔가 연못에 물이 있다가 물이 터져 가지고 물이 넘쳐나는 게 쾌가 이게 바로 쾌이죠 물이 터져서 내려오는 게 쾌가 되는 거죠 상이 그런데 쾌가 찾아보니까 활 깍지 결자 내가 깍지 갖고 온다 이제 깍지가 있거든 깍지를 껴고 활을 당길 때 너무 아파서 몸에 깍지를 껴 이렇게 깍지를 껴 가지고 이래 때 가지고 깍지 결자인데 천이 땡기는 혈이 너무 아프거든요 깍지가 금방이 내가 잊어버렸다고 깍지를 껴 가지고 이렇게 당기는데 그래 깍지를 껴 가지고 활을 땡기는데 깍지 결자인데 이거는 뭐냐면 화살을 갖다가 놓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깍지예요 깍지 이것도 역시 터뜨린다 통하게 한다는 게 통하는 거예요 깍지라는 게 깍지도 화살을 통하게 하는 거죠 바로 이 깍지라는 게 이 손을 끼고 가는 게 이 엄지 손가락이 끼거든요 그리고 마음심이니까 마음심이 마음심에 이 통하고 터지는 거죠 마음심이 퀘 그 다음 물수거 가져가면 터질결 똑같이 물이 터지는 거 터진결 그래서 갈라놓을결 이렇게 뭔가 물이 딱 막혀있던 것이 딱 갈라가지고 이렇게 흘러나가는 게 갈라놓을결 그 다음 결단할결 이렇게 쾌라는 괴 속에서는 이런 걸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뭔가 확 터져 가지고 뭔가 새로 확 풀리는 그런 기운이 있다는 거죠 쾌 속에는 그러니까 그 기운이 뭐냐면 바로 이 못 속에 하늘이 있듯이 진리의 기운 하늘의 기운이 연못에 갇혀 있다가 그것이 확 터져 가지고 세상이 퍼져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다섯 양이 있고 위에 하나 음 하나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양 다섯 개를 누르고 있는 음이기 때문에 저 음은 상육에 갖고 있는 음은 굉장히 강한 음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구오의 왕인데 구오의 왕이 전부 다 양 속에 음 하나 했으니까 상육에 음에 친할 비가 되는 비가 되니까 굉장히 친하니까 구오가 상육의 이야기의 귀를 엄청 잘 기우는 거죠 음이니까 그러니까 자연지 이 상육은 더욱더 기세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천택이 천택이 어울려서 쾌라는 어떤 새로운 세계가 확 열리는 세계인데 이 열리는 세계에서 걸림돌이 된 것이 뭐냐면 상육이 된다는 겁니다 쾌에서 그러니까 쾌가 완벽하게 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상육 자체를 완전히 터뜨려 없애버린 거죠 그러면 완벽히 검게가 돼 가지고 순군자들이 머무르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못 속에 하늘이 드러난 건데 이 연못 속에 하늘에 들어가는 상은 뭐냐면 사람의 이 아래는 개인으로 말하면 이게 마음이고 바깥이죠 마음 속에 바깥에 드러난 거죠 마음 속에 하늘이 위치하게 다니니까 밖으로 기뻐하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대학에 보면 대학교 오실 때 기억이 나요 대학에 보면 성어 중 형어외 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건데 이게 사람이 이게 마음인데 사람이 마음 속에 지극히 정성스러운 것이 계속 정성을 오래되면 저절로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성어 중 형어외 그렇듯이 이 택천하늘의 기운이 바깥으로 드러나가지고 그 드러난 기운이 바로 전부다 통하게 통하게 만드는 형상이 바로 이 쾌개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통하게 하는 게에서 가장 문제가 상, 유옥의 1음이 딱 눌러가지고 완벽하게 통하는 세계를 맡고 있으니까 이 쾌개에서는 강력하게 마지막 상, 유옥의 음을 제걸해서 순 금괴가 갖고 있는 순수한 이상 세계를 만드는 게 이 가장 큰 의무가 되는 거죠 실은 전원세계가 도래하지는 않겠지만도 그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으로 말하면 대동사회처럼 완벽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꿈이 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쾌자가 이렇게 많이 써 놓은 이유가 쾌자가 정한다는 개념 통하게 한다는 것 터 놓는다는 개념 또 깍지 결자로 있기도 하고 쾌자를 중심으로 크게 쓰기까지는 활로 쏘는데 깍지 깍지에 있어야만 활을 열 수 있거든 활을 열 수 있는 방법으로 깍지를 껴야 돼 안그러면 손하고 꾸덕살을 엄청 비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들어가면 마음이 상쾌하게 확 열리는 거죠 마음이 아주 상쾌하게 확 열리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숫자가 되면 막혀있던 연못에 물이 탁 터져가지고 열리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만드니까 이 해석에는 결단한다는 말인데 어떤 상태를 딱 결단해서 마무리 정리한다는 그런 개념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의 컨트롤을 갖고 한번 저는 읽어보겠습니다 쾌는 석개에 익이 띄우고 불리면 석개에서 말하기를 이 익에 보태해 줬는데 끊임없이 보탬아주고 그치지 않으면 그치지 않으면 필결이라 그럼 반드시 터져버려 그렇잖아요 어떤 옛날에 풍선의 바람인데 바람을 넣었다면 풍선의 바람을 계속 넣으면 어느 순간 팍 터지잖아요 그것까지 말하는 결의결 반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고 띄우고 수지 띄우고 이겨라 그러므로 결결에서 받았다 이랬거죠 결자는 결이야 터지는 거예요 결이 아니라 딱 터져 열리는 거예요 딱 터진 거예요 익지 띄우고 이렇게 하면 보태는 것이 더하는 것이 극하해지면 필결 띄우고 이후 띄우고 지라 반드시 터진 이후에라 그만두게 돼 풍선에 바람을 넣다가 탁 터진 이후에야 바람을 더 못 지불하는 거죠 이부 띄우고 상이해라 이치상 세상의 이치라는 것은 항상 다할 수만 없어 항상 보태질 수만 없다는 거예요 이기 띄우고 계속 더해주고 그치지 않는다면 이래 띄우고 결레라 끝내는 끝내는 바로 터져 버려 끝내는 바로 터져 버려 결 띄우고 소위 띄우고 차익이라 그래서 결계가 익계담이 되는 까닭이라 위계 띄우고 태상 띄우고 권하니 궤덤이 태가 위에 있고 태가 위에 있고 바로 그니 아래에 있으니 이 띄우고 이치 띄우고 이치 띄우고 언제면 이치로서 말한다면 태근 수지 띄우고 지하라 태근 연못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이렇게 연못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물취자 수지 치하니를 내 띄우고 상어 띄우고 지고지 띄우고 전이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갔으니 상자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갔으니 상에 유 띄우고 궤결지 띄우고 상이라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터지는 상이 있게 되거나 우에서 계속 물이 보이니까 이요 띄우고 언제면 효로서 말한다면 오양 띄우고 제하하여 오양이 이 다섯 개의 양이 아래에 있어서 장이 띄우고 장극이라 자라가지고 자랄 장 자라서 장차자 장차 극하게 돼 극하게 돼 이름 띄우고 제성하니 한음이 제일 위에 있으니 소이 띄우고 장기라니 사라져가지고 장차 다하기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이름이 양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순거리네 이렇게 중량 띄우고 상긴하여 다섯 장이 다섯 장이 계속 기운이 우로 뽀들어가 양은 기운이 항상 올라가거든요 양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중량이 위로 올라가서 상긴해서 결거 띄우고 이름은 이 이름을 이 이름을 결단해서 제거하는 거죠 밀어붙이니까 터뜨려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소이 결단 이게 바로 결이 되는 까닭이야 일양을 일음을 오 양이 이름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이 결의 뜻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바로 결은 그렇지 결단은 결이란 것은 강결지에 띄우고 강하게 터뜨린 뜻과 강하게 딱 터뜨린 뜻이라고 강력하게 결단에 터뜨린 것 없애는 것 터뜨린 것 터뜨린 것 중량 띄우고 진이 띄우고 결거 띄우고 이름하니 묻 양이 나아가서 이름을 결단해서 제거하니 군자 띄우고 도장하고 이 군자의 돈은 오양의 군자의 돈은 자라나고 소인 띄우고 소세 띄우고 장 띄우고 진지 띄우고 소인은 점점 점점 사라져서 장차 다 없어질 때 소인은 완전히 물러 없을 때 그러니까 이 하늘에 금기구가 못 속에 하늘이 있는데 결국은 연못에 하늘 기울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 이게 지금 현재 정의천 선생의 바로 퀘께 앞에 전천지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퀘 퀘사에 퀘 퀘사의 퀘 퀘는 양우 띄우고 왕정이니 부호 띄우고 유련이다 자 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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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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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뜻이죠 저 저 저 df는 소사죠 이거 왕정에서 드날리고 있다는 거에요 왕정은 뭐냐면 왕정은 왕정은 요즘 말하면 청와대나 왕이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이 왕정이죠 이 왕정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곳이죠 국가의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모든 사람은 다 보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에서 드러내 가지고 날리고 있는 곳이에요 쾌라는 것은 그래야만이 이 다 통하게 하는 거죠 쾌는 다 통하게 하는 거니까 모든 게 모든 다 보는 데에서 드러내고 날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호 띄우고 이래 이 붙자는 믿을 붙자니까 진실대를 붙자 그러니까 그 왕의 들에서 지금 현재 새로운 세상이 와가지고 이제 바로 군자의 시대 부호인의 시대는 물러가고 군자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호령하는 거죠 세상 사람한테 호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는 믿음이죠 당당하게 믿음으로써 호령하는 거죠 이 왕의 들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궁정에서 옛날 같으면 총화대죠 총화대에서 모든 국민이 바라보는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호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호예요 부호 이름을 밀어내고 새 세상이 돌해낸다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죠 그런데 유려는 그런데 아직도 위태롭다고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위태롭다고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유려는 왜 아직도 상육이라는 강력한 음의 기질이 위에 버티고 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의식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상육에 대한 위험성을 갖다가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유려 유려 저게 너무 강한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육은 오랜 세월에 축적된 경륜을 통해 가지고 구호의 비호를 받으면서 자기 자리에 있으니까 왕사나 에너와 같은 경우 상왕이나 또는 외척들이 절대 권력을 시우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상육에 대한 근심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호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절을 한번 볼게요 이게 소인 띄우고 방성지지 띄우고 시에는 소인이 바약으로 성할 때에는 군자지 띄우고 도 띄우고 미성하니 군자의 도가 이기지 못해 소인한테 미기지 못한다는 거야 소인의 시대는 늘 이하지만 군자들은 이기지 못하죠 소인은 술수가 강하기 때문에 그 술수를 군자들 못 이깁니다 늘 그러니까 안릉 띄우고 현연 띄우고 이 띄우고 정도 띄우고 결 띄우고 거질이요 그래서 어찌 안 짜 안 짜 어찌 안 짜 부사입니다 어찌 현연 드러내 놓고 세상 사람 전부 다 알게 드러내 놓고 모든 사람 보게 드러내 놓고 정도로서 정도로서 결단하여 저 사람 나쁘다 상육이 나쁘다 나쁘다 하고 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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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자 대면서 소인이죠 소인을 제거할 수 있는 거야 이때는 뭐냐면 고 띄우고 함에 띄우고 사시하여 이때는 어두움을 품고서 또 어리석하게 함에는 또 어리석하게 해가지고 어두움을 품고서 때를 기다려야 돼 이때는 소인들한테 해 두면 군자가 못 이깁니다 소인들이 술수가 심할 때는 군자들은 굉장히 덕이 많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인들이 스스로 못 이깁니다 그럴 때는 어리석한 듯이 때를 기다려야 된 거예요 점도 띄우고 소지지 띄우고 돈이 와 그래 점차 소지의 두 번째 소지의 칫자는 대명사죠 소지의 소인들이 사라져가는 도를 도모해야 돼 점차적으로 소지의 칫자 바르자 소인이죠 소인들을 사라져가는 도 방법이죠 그런 방법을 도모해 나가야 된다는 거야 금기 띄우고 소인 띄우고 세미하니 지금은 이미 소인이 아주 세악하고 미약한 때가 됐어 혼자 남았으니까 군자 띄우고 도성이며 군자의 도가 풍성해지면 당현 띄우고 행지어 띄우고 공자여 그럼 마땅히 드러내 놓고 천하에 왕정에서 드러내 놓고 왕정에 드러내 놓고 공조지 공조에서 드러내 놓고 공조는 뭐냐면 왕정과 똑같은 거죠 공의 조정 공적인 조정에서 행지 그것을 행해도 돼 즉 소인을 극탄하는 거죠 행지는 소인을 극탄하는 그러니까 행지는 뭐냐면 부호와 똑같은 거죠 그렇다는 거죠 행지어 부호를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인 띄우고 명지 띄우고 선악이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소인의 소인의 선악을 분명히 알게 해 주는 거야 전 국민한테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다 알게 하는 거죠 고로 우운 띄우고 양운 띄우고 왕정에서 그러므로 왕정에서 이 소인의 전반적인 다 드러낸다고 말한 것이야 왕정에서 모든 사람은 다 알게끔 다 까발빠발빈 된다는 거지 바로 이 소인의 상륙에 앉아 가지고 끝내 뭐 지금까지 나쁜 짓을 했는지 이 사람은 왜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지요 분함 띄우고 신지 띄우고 재중이니 불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이총자는 마음이죠 마음 속에 있으니 성의에요 성의를 말아 성의 지극한 성의를 가하고 사람들한테 호령을 한다 그렇지 왕정에서 가지고 모든 사람 다 보는 데서 호자는 명중지 띄우고 살아 무슨 사람에게 명령하는 말이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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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륙에 잘못이 있다고 떠드는 거지 바로 군자지 띄우고 도 군자의 도가 수 띄우고 장성이나 비록 점점점점 풍성해지나 이 띄우고 불감 띄우고 망 띄우고 개비라 그러나 그러나 그 감히 그 경계하고 준비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돼 이 상륙이 너무 강하니까 고 띄우고 지성에 띄우고 명중하여 그러므로 지극한 정성으로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명해서 상주에 띄우고 상륙에 띄우고 위단해 그들로 하여금 샀다는 무사람들에 무사람들 하여금 아직도 여전히 위험한 도가 위험스러운 길이 위험스러운 길이 있다고 알려주는 수에 띄우고 차지에 띄우고 심성으로 지금 이 이것이 이 양이 심한 풍성한 것으로서 이 양이 심한 풍성한 것으로서 결 띄우고 피지에 띄우고 심세나 바로 저 음에 심한 것을 결단하고 있으나 고 띄우고 이 이 띄우고 무비면 그러나 만약 이거 쉽게 얘기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대비함이 없다면 그러면 즉 띄우고 유 띄우고 즉유 띄우고 부르즈 띄우고 해라 뜻밖의 후회됨을 만날 수 있어 부르는 뜻밖의 이해를 만날 수 있으니 시 띄우고 상유 띄우고 위리라 이것이 말로 아직도 여전히 위험한 이치가 있으니 피류 띄우고 괴고지 띄우고 심적 띄우고 반드시 경계하고 돌아온 마음이 있으면 허물이 있게 돼 구한이 있게 돼 성인 띄우고 썰 띄우고 개지이 띄우고 심이라 성인이 경계의 뜻을 베푼 것이 아주 깊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왕정에서 국가의 청와대 같은 데서 이 상윙의 잘못을 갖다가 만천하의 부고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준 거야 이 부고 그러나 혹시라도 이 상윙이 꽤 잘못될까 싶어서 걱정하기 있다면 좋다는 거야 대비해야 된다면 너무 오랜 경륜을 갖고 상윙은 왕사이면서 상왕이면서 또 왕의 외척이면서 실권을 엄청 갖고 있던 사람이 있다 세상에 모든 경험을 다 갖고 있으니까 즉애와 술수에 넘어가기 쉬우니까 이런 경계를 준다는 거야 그 다음 고 띄우고 자읍이오 분리 띄우고 죽임이며 이유 띄우고 이왕하니라 자읍에게 구하고 이게 이제 문제인데 자읍 자기가 이런 의부로 구하는데 이 자읍이 대개가 이 주역에서는 자기라고 말이야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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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에게 이렇게 이렇게 왕의 뜻에서 이 상윙의 나쁜 점을 일일이 세상에 알렸을 때 그럴 때 자기 중량은 스스로 자기한테 돌이켜 보는 게 뭐냐면 고자업이야 자업을 고한다는 것은 자기 자친한테 반추해 본다는 거야 자국한테 반출해 봐야 돼 그리고 확실히 섰을 때 섰음 없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분리 띄우고 죽임인데 융은 전쟁 융자 사업 융자니까 그런데 사업에 나가면 이럽지 않아요 이렇게 왕의 때를 해서 상융을 구하면서 사람들은 나쁜 점을 구하고 있는데 이때 죽임이 빠졌구나 이게 그러니까 분리죽임이야 사업에 나가면 이럽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가가 지금 하나로 거대한 단합의 세계로 나아가는데 이 상융이 잘못된 점이 있으니까 이 잘못된 점이 일일이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데 그 알려줄 때는 항상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다져가면서 자기 반출해 가면서 하는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 곧바로 민중을 선동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팝을 사면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입니다 하여간 이 시도도 보면 이게 문제 있잖아 지금 현재 이거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한 국가가 망하는 것은 그 자체 국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통해서 외침이 있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 적용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전쟁에 나아가면 아주 이롭지 않다니까 이건 나라가 다 망할 수 있으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유띠고 유황이라 그런데 이러한 국가를 하나의 거대한 단합의 화합을 통해서 나아가면서 상륙을 제거해야 되는 이 일은 국가 전체로 봐서는 엄청나게 좋은 일이죠 쾌 국가를 통하게 하는 거니까 국가를 쾌하게 통하게 하는 일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끝남없이 나가야 돼 이게 잘못되어 있네 이유 여기서 잘못되어 있었구나 이유왕이라 가는 바가 있는 것이 이렇다는 거죠 가는 바가 있는 것이 끊임없이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사항육을 물어내는 이 문제는 국민들한테 계속 이 사람의 잘못을 토론하고 막 해가지고 끊임없이 밀어붙이면서도 그러나 이 스스로하고 자기 마음의 반칙에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고 그 대신 그 일 자체는 계속해서 밀어붙여가지고 상육이 물러날 때까지 계속 취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유 유왕이에요 이유왕 그래야 되는 거죠 전화 볼게요 군자지 띄우고 치 띄우고 소인은 군자가 소인을 다스리는 것은 이기 띄우고 불선이라 그 소인이 불선 때문이야 필이 띄우고 기지 띄우고 선두로 반드시 자기의 선한 도로서 선한 도로서 승 띄우고 혁지라 이겨서 혁자는 고칠 역 바꾸는 역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소인들을 완전히 죽이는 것보다 유학에서 또는 동양사상에서 뭐냐면 그 사람 속에도 그 사람 속에도 원래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꿔 가지고 악한 사람을 다 나쁜 사람을 소인들을 그 뭐야 가마르시켜서 군자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 혁지의 그 마음을 바꾸게 해 준 거야 소인의 마음을 군자로만 바꾸게 해 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 고 띄우고 성인 띄우고 주란에 이때 주자는 죽일 주자고 다스릴 주자입니다 별주 죽일 주 다스릴 주자도 있어요 그래서 성인 띄우고 조 띄우고 성인 띄우고 주란에 그러면 성인이 난을 다스릴 때는 이렇게 혼란한 상황을 다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필선 띄우고 수기하시니 반드시 자기 자신을 닦아야 돼 자기 수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은이 띄우고 부 띄우고 문덕이 시리야 수은임금이 바로 문덕을 펼 붙자 붙자는 펼 붙자 문덕을 펼친 것이에요 그래서 요임금한테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덕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읍은 띄우고 사읍이니 읍은 자기 사사로 읍이니 고 띄우고 자읍은 그 자읍에게 고한다는 것은 선 띄우고 자치라 이거는 바로 스스로 먼저 스스로 다치는 거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고 자읍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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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쾌는 결란이 쾌는 터뜨린 것이에요 터뜨린 것 다시 결단하는 것이야 양 띄우고 결름에 양이 음을 결단하는 거야 터뜨린 것이야 이거는 사물직해야 이 사물은 음력 사물이었는데 이 사물이 청명고구 때입니다 청명고구 청명고구 때는 땅이 터져가지고 만물이 돋아나서 꽃이 피울 때입니다 땅이 터져서 땅이 터져가지고 사물은 청명고구 때인데 터져가지고 만물이 막 돋아나고 꽃이 피울 때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도래할 때가 바로 사물입니다 바로 그 그때란 거지 바로 이 쾌개가 바로 그 때란 거야 그러니까 이 한마디 속에는 뭐냐면 쾌개는 이 상구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음력 사물에 청명고구 때 만물이 꽃이 피고 확 도려나서 변화를 시키는 거죠 소인의 마음을 군자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최선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성대를 이렇게 해서 단을 넘어갑시다 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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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설명해야 하나 글자씩 제일 처음에 이 쾌사에서 말했던 쾌 이 쾌에 대한 설명이에요 쾌 쾌 쾌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쾌 쾌 쾌에 대한 설명인데 보면 쾌는 결란이 또서 단전에서 단사에서 쾌는 결란이 그런 것이 이 쾌개를 결로 보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터뜨린다 이 결단한다 그 말이거든 이 터뜨린다 이 아까는 터뜨릴 결정이에요 터질 결정 갈라놓을 결정 결단의 결정이 그럼 터뜨릴 없애는 거죠 강띵 띄우고, 결륜이, 강이, 율을 결단한 것이야. 오, 양이, 하나가 또는 세, 오, 양이 이 마지막 율을 갖다가 결단을 없애는 거죠. 터뜨려 없애는 거죠. 자, 그래야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중요한 거죠. 건이 띄우고, 열하고, 결이 띄우고, 화야돼. 이 건장한 하늘 마음으로서 이 강이, 율을 결단해 내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건의, 하늘 마음으로, 건장한 마음으로서 그걸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 기쁘게. 그 결단에서 오는 결과가 뭐냐면, 건강하면서도 기쁘게, 기쁘게 해야 된다, 기쁘게. 그래야 화합이 될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결단에서 터뜨렸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화합을 해야 돼, 화합. 화위부동. 그러니까 여기서 나갔지만, 가마란 말을 그랬어요, 가마. 그래서 가마라고 제가 막 쓴 거예요. 가마라고 쓴 거죠. 캐논, 결단하는 건데, 음을 결단해서 받았는데 그 결단함이 뭐냐면, 아주 굳세게 해가지고 밀어붙여서 기쁘게 바뀌어지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결단하는데, 그 결과가 조화롭게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건데, 사람이 어떤 순간에 가서 나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갖다가 밀어내고 완전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한편으로 만드는 것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돌아온 금은 토대, 토대. 무조건 저놈 나쁜 놈케 해가지고 완전히 원수가 되면 그 이후로는 다시 마음을 못 만나요. 어차피 세상이라는 것은 완벽한 인간이 존재하지 못하거든요. 신이 아니면 인간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면은 서로 서로가 열어가지고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리더지 그걸 갖다가 나쁜 놈케 다 사그러치게 없애고 하면 그건 세상이 완전히 지옥 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중도는 못 써요. 중도는 막 죽이잖아요, 그냥 사람을. 그 죽어가는 사람이 완전히 악마겠어요? 아니죠. 엄청나게 선하고 순수한 것만 치고도. 이만큼을 한 거예요. 건장하게 이걸 갖다가 강의, 결의를 하는데 유를 갖다가 결단을 했는데 그건 아주 건강하게, 건실하게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그 결단을 해내는데 그 결과가 서로 화합을 해야 돼. 그래야 돼. 이게 중요한 거란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양우왕정이란 것은 왕정에서 드나린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드나린다는 것은 유승띠우고 오광이라 이 유가, 상유가 오광을 타고 가는 거야. 누구나 다 보는 거야. 이 상유가 갖고 있는 상왕 또는 왕사 또는 외척들 같은 권력자들이 노예한, 늙은, 아니 노예한 권력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오양 후에 있는데 이미 모든 과거의 행위를 봤으라 누군가 다 아는 거죠. 누군가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왕정에서 모든 사람이 아는 데서 이렇게 드나려도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왕 자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의 행위를 다 알고 있는 거야. 오랜 시간 동안에 해왔던 일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요거는 한번 읽을게요. 유수 띄우고 소나 유가 비록 사라지고 있으나 연거 띄우고 오광지 띄우고 상하여 그러나 오광을 위에 그하고 있어서 유에 띄우고 승능지에 띄우고 상이라 여전히 아직도 타고 능멸하는 것 이 세상을 위에서 타고 오양을 타고 이 세상을 능멸하는 상이 되니 되고 있으니 음이 띄우고 승냥이면 음이 간사한 소인이 승냥 군자들 타고 앉아있는 것은 비리지 띄우고 심이라 이거는 위치가 않은 것이 심한 거야. 군자 띄우고 세기 띄우고 족이 띄우고 거진된 군자의 세가 이미 족이 다섯 개니까 그것이 음을 제거했을 텐데 당 띄우고 현양 띄우고 귀 띄우고 제어 띄우고 왕조 띄우고 조정하여 그런데도 마땅히 마땅히 드러내놓고 세상에 드러내놓고 왕조의 끌에서 그 죄를 드러낸 것은 천양하는 것은 사중 띄우고 지 띄우고 선악이라 무사람들로 할금 그 사람의 선악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야만이 이런 혁명을 할 수 있는 거죠 탁상공로 하지 않고 실제로 모든 여론이 다 알게 한다고 그 말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세 번째 부호 띄우고 믿을 벗자 아주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호령을 하고 있지만도 그 마음 속에는 이 노예한 상륙이 무슨 하치 살지 모르니까 항상 위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부호,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지금 현재 이 낱낱이 구하는 거야 상륙이 왜 나쁜 질을 그러나 이 상륙의 노예한 그 마음을 갖다가 항상 유려 위태로운 마음 위태로운 마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 거야 유려는 좀 우열해야 되겠지 그러게 되면 기위 띄우고 내게라 그러면 그 위태로운 게 여기 있는 것이 마침내는 빛나게 돼 잘 처리된다는 거죠 그 말하는 거죠 그 전도범고 진 띄우고 성신 띄우고 이명 띄우고 기중하여 성신을 다해가 정성과 믿음을 다해서 그래서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명을 해 이 사람, 이 사람 이렇게 하면 그 부호지 바로 명을 하여서 이 띄우고 지우 띄우고 이 띄우면 그런데도 그 모든 백성이 이 상륙이 위험과 두려움이 있는 것을 알게 하면 왜 이 사람 나쁜지를 그러면 즉 띄우고 군자지 띄우고 도내 띄우고 무의 띄우고 광대라 그러면 이 군자의 도가 마침내는 근심이 없고 광대지게 밝아진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해봐야 했지만 고좌우에서부터 이것까지 전부다 두 개네요 고좌우에서 여기요 네 번째 고 띄우고 좌우 띄우고 불리 띄우고 죽임은 그러니까 스스로 자업에게 구하고 전쟁에 나가는 것은 이렇지 않다는 것은 그 말이죠 이것은 소상의 소상의 내 구기라 숭사하는 바가 마침내 궁악이 때문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고해가지고 고해가지고 사원 군대에 전쟁을 나가는 것은 이렇지 않다는 것은 그 숭사하는 바 숭사하는 무력이죠 무력을 숭사하면 끝내는 궁악이 된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래서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합으로 해야지 국내 국내의 문제 국내의 문제인데 국내의 문제를 밀어내고 소인들을 밀어내가지고 전체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시대인데 그 국내의 문제를 안정화시키는 방법론에서 군대를 동원한다면 그 국가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소상 그 군대를 숭사하는 것은 소상 숭사하는 것은 군대죠 그 군대를 숭사하는 것이 끝내는 말은 궁해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말 하는 거예요 공 아래 저는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유요떼우고 유요떼우고 소상은 마지막에 다섯 번째 그래도 나아가는 바가 있으면 이렇다는 것은 끝까지 이런 전정을 일으키지 않고 전정을 일으키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서 마지막에 상육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는 바가 있다 이란 것은 강장이 강이 자라가지고 양료가 양료가 다 자라가지고 내종에는 마침내 마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순금깨가 된 거야 순금깨가 돼가지고 바로 군자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성대가 돌아온 거죠 이거는 줄 한번 볼게요 전 양강라우고 양강라우고 수성이나 양강에 간 것이 비록 성하나 장료 라우고 미정하여 그 자라는 것이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상육이 남았으니까 상육라우고 이랄하니 아직도 상의 이름이 있으니 갱당 갱당 라우고 결거면 다시 마땅히 결단해서 이걸 제거하면 상육을 제거하면 즉 라우고 군자지 라우고 도 라우고 순해리 라우고 무 라우고 해지자이라 그러면 이 군자의 도가 전체가 군자의 도가 순해리해져 상하 검게 되니까 아주 순수하게 맑아진 거죠 태평성세가 되는 거죠 순수하게 봐야 돼서 그러니까 해 해치는 자가 없는 세상이 돼 해치는 자가 없게 되는 거죠 아무도 해 되는 게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라우고 장장지 또 겨드라 그래서 강이 자라는 마침내 강이 자라서 끝나게 되는 거야 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가 갖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 이 세상이 터져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왔는데 이 터져 캐깨니 캐깨의 세상이 왔는데 이 캐깨의 세상은 모든 국민한테 이 마지막 남은 잘못된 점을 저거해서 전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서 군자의 세계 대동사회의 세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는 방법이 이 제거하는 방법이 이게 감화를 시켜야 된다 감화 감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하면 국가의 분열이 되고 국가의 분열은 바로 국가 자체에 대해서 돈 속에 문제가 되니까 절대로 군사 동원하지 말고 오직 깊은 뜻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이 사회를 반합하고 바꾸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괴사와 단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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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